한 번 더 따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사 맞으러 오셨죠? 어떤 거 맞으실 거냐면 고막 주사랑 공기 주사 그리고 매트 주사 따끔 주사 깔짝 주사 이렇게 다섯 가지 주사 맞으실 거예요 좀 많죠? 강찬 소리들이 좀 다를 거고요 고막 주사는 지난번 이상한 귀청소에서 나왔던 주사처럼 귀 안에 직접 닿는 주사고요 공기 주사는 이제 귓바퀴에 공기가 슉 하고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주사예요 그리고 매트 주사는 제가 매트 재질을 여기다 이렇게 묻혀놓고 그거를 이렇게 뚫는 소리예요 따끔 주사는 스펀지를 이렇게 귀에다 대고 따끔한 소리가 나오는 주사거든요 이거는 다른 유명한 ASMR에서 많이 나왔던 방식이에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복장을 차려 입은 김에 체온계도 체온계 소리도 들려드릴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체온계를 이번에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귀에 닿을 때 살짝 간지러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 참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바로 체온지 해드릴게요 귀 안에 들어갑니다 네 자 침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우 좋아요 자 반대쪽도 살짝 간지럽습니다 네 이제 침침 시작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조금씩 조금씩만 더 해드리고 바로 주사기 소리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네 네 두통씩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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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우셨죠? 이쪽도 세 번 더 해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짜잔.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 더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상 체온이세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 약간 간지럽죠? 자, 짜잔.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체온계 소리는 끝나셨고요. 아니, 체온계로 체온 측정해드리는 거는 끝나셨고요. 이제 고막 주사 봐주실 거고요. 어, 지난번에는 작은 주사기로만 주사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큰 주사기로도 주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주사기, 이렇게 큰 주사기.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은 작은 주사기는 좀 더 자극이 더 올 거고요. 이 큰 주사기는 좀 자극이 강할 거예요. 자, 이쪽부터. 네, 고막에 바로 넣는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괜찮으시죠? 이제 들어갈게요. 네, 이런 느낌이세요? 어떠셨어요? 마지막 하세요? 자, 한 번만 더. 이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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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제 반대쪽부터 해드릴게요. 자, 이쪽은 이렇게. 갑니다.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네. 한 번 더요. 네. 한 번 더요. 네. 들어갑니다. 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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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 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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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테이 한 번 더 네 소리 잘 안 났죠?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이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만 하고 다음 차로 넘어갈게요 우리 아직 큰 주자도 있죠? 자 들어갈게요 네 자 자 이번에는 방금 전거보다는 좀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갚을 거예요 이 사이가 엄청 커서 진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게 좀 약간 혁명 네, 힘들어요. 자, 이쪽도 바로 해볼게요. 네, 한 번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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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여기 다섯번, 여기 다섯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두번째 네, 뺄 때 조금 아프죠? 자, 세번째 오늘 안아팠죠? 자, 네번째 네 마지막 다섯번째 네 자, 좋습니다 자, 불 자 이제 이쪽 기도해드릴게요 자, 첫번째 자, 두번째 자, 두번째 자, 두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걸로 실제로 귀 안에 넣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안돼요. 진짜요. 아시겠죠? 자, 두번째 세번째 네 네번째 네번째 네 자 들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공기주사라는 것을 주입을 할건데요 말 그대로 공기를 넣는건데 고막주사는 직접적으로 고막 안에 닿는거였다면 이거는 핏바퀴에다가 하는거거든요 근데 은근히 소리가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매트주사 다 드릴거에요 제가 여기에 지금 약간 붙여놨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셀러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네 좋습니다 네 네 뭔가 이렇게 쑥 두려워버리는 그런 소리가 나죠 네 네 네 네 이제 반대편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쪽도 갑니다. 자, 이쪽도 갑니다. 자, 이쪽도 갑니다. 자, 이쪽도 갑니다. 반대쪽도 다시 네. 자, 한번 더 한 번 더 할게요. 자, 열어 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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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거 네 좋아요 이제 바로 따끔 주사로 넣어 가실거에요 따끔 주사는 요렇게 해놓고 이번 유튜브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 네 그거랑 똑같아요 자 들어갈게요 네 따끔 네 잘 참으셨어요 한번 더 따끔 따끔 아이고 잘 못 넣었어요 다시 따끔 따끔 네 따끔 네 좋아요 한번 더 따끔 네 한번 더 하고 반대쪽 할게요 따끔 따끔 반대쪽 따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잘 참으셨어요 네 한번 더 할게요 따끔 따끔 네 네 네 더 마실게요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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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끔 네 네 좋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더 weniger 약간 더 큰 주사기로 кра 약간 더 자극적이니까 살짝 나오면 줄여서 들으세요 자, 아이고 잘 갑니다 따끔 네 잘 참으셨어요 자, 한 번 더 따끔 네 한 번 더 따끔 약간 따가워요 네 잘 참으셨어요 한 번 더 따끔할게요 자, 약간 따끔해요 네, 좋아요 자, 한 번 더 따끔 음 여기 말고 자, 여기 따끔 좋아요 한 번 더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따끔할게요 네, 마지막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반대평도 자, 맞으면 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주사를 다 드리는 거거든요 아이고 자, 바로 따끔 네 네 좋아요 자, 조금 더 위쪽에 따끔 따끔 자, 그 가운데 따끔 네, 진짜 따끔하네요 네, 진짜 따끔하네요 잘 참으셨어요? 한 번 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더 따끔 자, 따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들어갈게요 따끔 좋아요 자, 잠깐 이쪽에 따끔합니다 따끔 네, 좋아요 이쪽에도 따끔 네, 좋아요 이쪽에도 따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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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신 분 있어요? 좀 더 놔드려요? 음 자, 이쪽 따끔 네 한 번 더 자, 여기 여기 자, 이제 방대편 따끔 따끔 그리고 자, 이쪽도 따끔해요 네 네 네 바로 따끔 밑에 따끔 네 네 이리 멈춰 따끔 따끔 한번 더 따끔 진짜 이상한 감소죠? 다섯 번만 한다고 해놓고 계속 하죠? 따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따끔 다시 따끔 네 여러분들이 잠을 지금 잔다면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이 보여요 왜 안 자시는거죠? 여러분 이거 몇 번 더 하면 자겠죠? 따끔 이거 너무 따름다 네 자 따끔 이제 약간 아래쪽 해볼까요? 자 따끔 네 자 따끔 따끔 네 따끔하실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봄에 무서우니까 봄은 안 돼요 자 따끔 잘 안 보이죠? 봄에 무서우니까 따끔 자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자고 있어서 못들어야 정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깔짝깔짝거리는 귀청소인 깔짝주사입니다 이거는 이걸로 이제 귀파듯이 살짝살짝씩 건들건데 이 느낌 그대로 딱 5분만 하실게요 네 아직까지도 걱정하신 분들 계시네요 네 이거 들으면 참 잘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금랑 네가 밖으로 안 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ASMR 상황극이나 이런 소리를 잡을때 이상한 도구로 귀를 파거나 또는 지금처럼 주사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 도구들을 귀에 절대 가져가시면 안돼요. 절대 안돼요. 그래서 당신을 부時까지 하나씩 찾을때 그리고 당신은 그렇지만 그래도 당신도 제시하는 당신은 당신은 어떤 당신을 바랍니다? 아주 저렴한 사람을 직접 가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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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따끔하고 약간 자극적인 그런 주사소리들 들으셨을 텐데 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간 자극적이어서 좀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최대한 편집으로 좀 덜 아프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안녕히 계세요, 잘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